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 광대뼈 관상학에서는 관골이라고 그러죠 이 관골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광대뼈는 얼굴의 윤곽성을 이루는 부분으로 얼굴 중심에 위치한 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양쪽의 앞광대는 가운데의 코, 토성, 코를 토성이라고 합니다 이 토성을 광대는 코를 보좌하는 경우로 코가 왕을 뜻하는 군이고 외곽의 광대뼈가 부하를 뜻하는 신으로 이 하늘색 타원이 빨간색 점선 원보다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왕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옆모습에서 보면 분홍색 점선 원 부분과 같이 코뿐만이 아닌 코가 자리 잡고 있는 코바닥이 양쪽 앞광대보다 높아야 높은 자리에서 신화를 호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코가 위치한 코바닥이 앞광대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양인 특유의 평면적인 얼굴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앞광대의 돌출보다 코바닥이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 즉 자주색 점선 원의 앞볼보다 하늘색 타원의 코와 코바닥이 전방에 위치한 경우는 귀 구멍에서 얼굴 각 부위까지의 얼굴 깊이 패셜 데프스 분석법에 따르면 앞광대의 돌출 즉 자주색 화살표 길이보다 콧대까지의 거리인 하늘색 화살표 길이뿐만이 아니고 콧구멍 바닥의 파란 화살표 길이도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정면 얼굴도 분석해 보면 한눈에 연예인형 얼굴 비율임을 바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멀리서도 보이는 앞광대가 매력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앞볼의 볼록함이 예쁜 이유는 이 빨간 점선 원의 앞광대를 주황색 점선 원의 턱 끝 기운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바치고 있는데 이를 음양오행에서 수색목이라고 하는데 광대뼈의 목성을 아래턱의 수성이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관계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이분의 이마도 너무 예뻐서 양쪽 광대뼈를 앞광대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는 앞광대의 목성이 이마뼈 화성과 조응한다고 하여 목생화 관상성형이며 나무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지까지는 얼굴의 외곽선 그 윤곽선을 살펴보았고 얼굴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음양오행에서 자기 자신 본인을 뜻하는 토성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빨간 사각형의 코 자체도 있지만 코가 발판을 삼고 있는 노란 원부분의 코바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빨간 사각형이 코가 있는 부분이고 이 노란 원부분은 페리알라 디프레션 이를 번역하게 되면 알라라는 것은 콧볼이 되겠고 페리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옆 꺼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예쁜데 왜 예쁜지 모르겠다면 살펴볼 부위로서 코 옆 꺼짐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꺼진 이 노란 부분을 윤기시키는 수술이 파라나잘 미드페이스 오그멘테이션 이걸 해석하면 코 옆 꺼짐 윤기술 혹은 페리폼 오그멘테이션 이상구 윤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를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전문인 오용환 선생님께서 어려운 이러한 의학용어 대신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커스터머 프렌들리하게 귀족수술이라는 용어를 개발하여 이젠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귀족수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요구도가 많아짐에 따라 저도 2001년도에 그리고 또한 2008년도에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발표를 하셨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학술지인 PRS 저널 즉 미국성형외과학술지의 제1저자로 귀족성형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의 옆모습을 보시면 정면에서 광대뼈가 나와 보였어도 예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앞광대가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코뿐만이 아니라 코바닥도 앞광대보다 전방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면 광대 돌출이 사나워 보이는 게 아닌 매력있는 앞광대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고려해야 할 상이 귀족지방의식으로 파란 화살표를 길게 하면 하늘색 화살표 길이가 저절로 늘어나 콧깍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여기 그림에서 물의 수면이 올라가면 집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이 코 옆거짐이 융기된다고 하더라도 코끝은 비중격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코끝이 퍼지고 낮아지게 되지 더 앞으로 돌출해서 우뚝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족지방식 혹은 귀족필러 부작용으로 코들림, 코 퍼짐, 인중 길어짐이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겠고요 이분은 코끝이 높고 코바닥이 융기되어 있어 빨간 라인의 비중각이 연예인 각도이며 코끝이 충분히 높은 관계로 리케치 라인도 잘 맞고 있으며 코끝이 높은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코바닥이 동시에 융기되어 있어 이 초록색 화살표 간격이 크지 않아서입니다 반면 오른쪽 분의 경우 한눈에 보기에도 코가 높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에 원인은 코 옆거짐이 있어서 즉 푹 꺼진 땅에 고층 빌딩이 들어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비율은 눈이 크되 부라리는 듯하여 부담스러우면 안되고 코가 높되 너무 커 보이지 않아야 하며 입술이 두껍되 홍두께 입술로 보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족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코성형에 있어서는 실과 바늘처럼 코성형과 귀족성형이 서로 이렇게 동반이 잘 되게 되면 코를 서양인과 같이 상당히 높게 하더라도 높아 보이지 않으면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코 옆거짐이 있으면서 인중이 긴 얼굴 비율이 많은 동양인의 얼굴에서 귀족지방의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인중이 길어진다던가 코가 들리다던가 코가 퍼진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코와 귀족을 하여야 고급진 얼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